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서동주, 김단비입니다. 학생행복한 대학을 지향하고 학생을 최우선에 두는 우리 대구대학교를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대구대학교는 사랑, 빛, 자유의 건학정신의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온 아름다운 대학입니다. 앞서가는 교육, 취업, 연구지원 체제로 학생들의 미래행복을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대학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대학본부로 입학업무를 지원하는 입학처와 학생행복처 등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중앙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대학교가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입니다. 지역 시민들에게도 개방되는 열린도서관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60만 건의 장서와 학술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각종 국내외 웹데이터베이스와 e-저널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실과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고 휴식 공간으로 카페 및 매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취업 성공을 도와줄 진로 취업관이 있습니다. 대학 창조일자리센터가 입주한 진로 취업관에는 첨단 스터디룸과 공기업 공공기관 합격을 위한 NCS 강의실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편하게 취업 상담을 하고 있네요. 공부하다 쉬고 싶을 땐 근처 평생교육관에서 수영, 요가, 헬스, 골프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비호 동산인데요. 보시다시피 예쁜 분수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잔디구장에서 신나게 풋살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걸어가면 하나의 예쁜 마을 같은 비호 생활관이 보입니다. 남자 기숙사인 입지학사, 여자 기숙사인 신의학사를 비롯해 말끔한 최신식 건물인 향토생활관도 눈길을 끄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생활하는 국제관도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캠퍼스는 아주 쾌적하고 넓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대학 안에 공공자전거를 스마트폰으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인 DU 바이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곳 DU 바이크 센터에 오면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바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답니다. 다음 코스는 글로벌 라운지. 학생들이 알록달록 예쁜 공간에서 외국인 교수님과 영어 프리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라운지와 함께라면 전세계 다양한 국가, 다양한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떠날 준비를 마칠 수 있겠죠? 대구대학교에는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같은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가 많이 있답니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시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인재양성원이랍니다. 변호사, 5급 공무원, 경찰 간부 등 쟁쟁한 시험 합격자를 배출해낸 명당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이곳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며 공부한다면 청운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대구대학교. 이 밖에도 자랑할 곳이 훨씬 많지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대구대학교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고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대구대학교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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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